메탈링어수가 아니라 과거의 그렇죠 과거 브루드 시절에 어제 스맥다운에 이어서 오늘 써머슬램도 굵게 물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브루드 에지가 시작을 끌어놓고 그리고 기회주의자 성인 등급 시험 박사 에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처음에 브루드의 모습을 등장했고 나중에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두 가지 모습 모두 에지의 모습이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오늘 패스 롤링스를 상대해서 반드시 제압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